2014년 4월 16일 오늘 엄마의 것이라며 애교를 떨며 미소짓던 그 아이의 마지막을 잘 다녀오겠나 하고 평소보다 빨리 상기된 얼굴로 집을 나서던 그 모습이 그런 차원이를 저는 아직 고낼 수가 없어 어느 부모들은 거리로 내면 이 나라 박근혜 정부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편히 살도록 저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시각 우리 차홍이와 아이들이 배 안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 박근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청와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런 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썩어문드러진 박근혜와 청와대라지만 우리 차홍이와 아이들, 304명의 국민들을 구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싸들한 죽음이었습니다 250명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304명의 국민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 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 172명은 스스로 탈출을 했고 나머지 304명은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304명의 국민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습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3, 4, 7시간의 진실을 감췄습니다 국가문서와 관리 지침까지 조작했습니다 304명 국민의 목숨보다 박근혜를 보호하는 게 이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까지 내뱉으며 국민을 속이더라도 박근혜 독재자를 보호하는 게 이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을 내세워 1기 특조위 진상조사를 방해했습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 조사를 막았습니다 모두 박근혜와 그 일당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저지른 짓입니다 박근혜 7시간을 조작하고 거짓 보고를 했던 김계춘, 김관진, 김장수, 윤전추 이 자들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빼앗고 독재 권력으로 공문서까지 조작해 국민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독재 세력에게 권위부장판사는 죄가 없다고 우리 부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판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우리 가족들은 법정 안 해도 못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면상도 보고 그들이 저지는 범죄의 죄값을 똑똑히 보려고 법정에 찾아갔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따위 판결을 준비한 재판부는 뒤가 캥겼던지 노란 옷을 입은 우리 가족들의 방청을 막았습니다 입구부터 법원 검색대 직원들은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쓰여진 노란 조끼를 걷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엇박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 물품이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조끼를 말하는 겁니다 법정 앞에서는 이미 방청권 배부가 끝나서 들어갈 수 없다며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1시간 전에 방청권 배부를 공지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방청을 막는 재판부에 항의하자 경찰까지 불러 가족들을 쫓아내려고 급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박근혜 국정농단 가해자와 사법농단 재판부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토판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언통하고 분합니다 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만 무죄입니까 목숨을 잃은 304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303명 국민 세월호에서 수장된 것을 똑똑히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목격자이고 증인이 있는데 그런데 가해자는 없다고요? 가해자는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목격자와 증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우리 가족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세월호 특조의 방해세력인 이병기, 조윤선, 김영석에게도 무죄와 손빵방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무죄와 손빵방해로 판결로 우리 가족들은 전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새누리당이 무고한 국민 304명을 수장시킨 살인범죄입니다 그 자들에 의해 진상조사와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띄워졌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 새누리당이 감추고 속였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면 재조사,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참사 전담 수사기구를 구성해 전면 재수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 사법농단 세력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이들을 죽인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촛불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의 심판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짐의 주제는 처벌하고, 기업하고, 처벌하고, 기업하고, 처벌하고, 지업하고, 처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번 있었을까요?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원회라는 말이 있어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말 3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게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 특권을 제일 싫어하는데 특권을 3번 부여한거에요 왜냐? 우리 민족의 존엄과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아삭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권한입니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힘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지금 5년이나 흘렀다고 자유한국당은 그만하라, 그만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다 처벌할 것입니다 이곳 세월호 광장을 기업과 처벌의 공간으로 만듭시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유한국당이 또 자유한국당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세월호 우리 가족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모욕하고 모두 캐오고 5.18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공격해온 현직 언론사 대표 김기수를 추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인간적인 폐른 집단임을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쓰레기 집단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도저히 자유한국당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은 민심은 자유한국당 해체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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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